진짜 조회야? 야, 황금은 이 개새끼 어디갔어? 어? 경민이 어디갔어, 경민이. 어? 뭐야, 뭐야, 뭐야? 아, 선생님. 이게 뭐야? 어, 광민 선생이야. 어떻게 이럴 수. 미쳤네. 얘 이럴 줄 알았어, 내가.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. 어? 개새끼, 이 사람 잘못 번드렸어, 씨. 개새끼. 죄송합니다. 예, 예, 원장님.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? 응? 잘 들어.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 우리 병원하고 전혀 무관한 일인 거야. 자네 개인 일탈이라고. 알겠어, 무슨 말인지. 저, 완전히 그. 매일 날이 저렴한 영상 우리 병원하고 인터넷 확인사항은 언제까지를 드렸어. 아, 뭐, 뭐 하는 거야, 격차에 신고하라고! 아니, 황경민 씨, 황경민 이 개새끼, 황경민 이 새끼야. 눈 안 깔아? 물어! 물어, 물어! 싫어, 안 울어. 황경민 이 새끼, 평생 울보러 살 줄 알았는데 이 새끼. 형, 일단 내가 나가자. 어, 그래. 야, 야. 너희도 철이 진짜 기억 못하는 거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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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황경 차린다. 황경 차린다. 나 이제 살았다, 살았다. 이리 안 줘봐. 하하. 누네가 나한테 생전에 연락 한 번 없다가 나 찾아와가지고 뭐. 무슨 내가 안부 메일 보냈다고 그랬지, 누네한테? 응. 내가 보낸 거 아니야, 병신느라. 어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럼 누군데? 자리. 자리. 이승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. 나가자. 둔 아는 새끼들 진짜. 지한테 도착했어. 진입하자. 또 총알.